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가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다들 막 뒤죽박죽돼서 헷갈려 하는데 일반 동사 한 다음에 비동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과거를 나타나겠지 그럼 얘들아, 이 과거라는 게 무슨 말일까? 과거라는 말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어제 봤다라고 하는 어제의 시점이 나와 있죠 어제라는 걸 적어놨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제 영화를 봤었다라고 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라고 적혀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까 어제,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작년 이런 말 전부 다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예문 들어갈게요 I visit, 나는 방문했어 I visit, 나는 방문했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Every week라고 하면 매주야 반복되는 일이지 그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현재형을 쓰자고 했어 나는 방문을 했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Yesterday, 어제야 그럼 어제는 뭐가 돼?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면 돼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땐 어떨 때 과거형을 쓰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주로 Yesterday, Last night, week, month, year, ago 라고 쓰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밤, 어제겠지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지난 밤,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가 되는 거고 ago라는 거는 뭐뭐 전에란 뜻이야 이해돼? 뭐뭐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분 전에 이런 뜻이거든 이거 보고 갈게 I called, 나는 불렀어 너를 지난밤 하는 과거가 되잖아 과거형 썼죠 옆에 예문 이것도 필기하셔야 돼요 They played, 그는요 foot for, foot for를 어제 했다니까 어제라는 과거가 있죠 그 스쿨, 그 수업은요 시작했어요 10분 전에니까 과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들어가 볼게요 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과거라고 하는 건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 작년 즉 과거를 의미하는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가볼게요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형태입니다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 뒤에 이디를 쓰는 겁니다 We walked in the park 우리는 공원에서 걸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는 공원에서 걸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걸었다 라고 하는 게 과거일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과거 얘기 되겠지? 여기서는 동사 원형 뒤에 d나 ed를 붙이는 걸 완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외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ed만 붙이면 돼요 watched, talked, walked, started 이렇게 쓰면 돼요 보다, 말하다, 걷다, 시작하다 watched, talked, walked, started 자음 플러스 1로 끝나는 동사는 d만 붙이면 돼요 lived, moved, liked, loved 이렇게 d를 붙이면 되겠죠 살다, 움직이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lived, moved, liked, loved 살다, 움직이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뜻 다 적으셔야 돼요 자음 플러스 y로 붙이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어딨냐면 여기 있죠 i가 나오게 되면 y가 나오게 되면 i로 붙이고 es 붙여서 cry, cry, study, study 썼잖아요 거우랑 동일하게 여기서도요 y를 i로 붙이고 e를 붙입니다 cried, studied, tried 더 중요합니다 오해 놓으셔야 돼요 cried, 울다, studied, 공부하다, tried 노력하다 이건 노력이라는 단어야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단모음 단자음입니다 이거는 이 단모음 단자음을 그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걸 외우면 편합니다 stop, stopped, planned, planned, drop, dropped, chat, chatted stop, 멈추다, planned, 계획하다 drop, 떨어뜨리다, chatted, 채팅, 대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형태를 쓰려면 반드시 문장 속에 과거형을 쓰는 힌트가 있어야 돼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적어볼게 yesterday 한 번 더 적어요 적으라고 제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last night, week 적혀 있어야 된다 month, year, 그리고 뭐뭐, ago가 되겠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예문 들어가 볼게요 샘은요 lived in London two years ago 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네요 lived 잘 썼죠 그들은요 studied, rival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힌트 없잖아요 쌩님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했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른쪽 가볼게요 그녀의 가족은 캐나다로 move, 이사를 갔다 움직였다, 이사를 갔다 언제? 지난 겨울이라고 하는 과거가 있네 과거는 잘 썼네요 그 다음 거 우리는 planned, 계획을 했어요 제이의 birthday party를 계획했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거 가볼게요 밑에 거는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는 별표를요 다섯 개를 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다 외우셔야 돼요 학원에 있었으면 쪽지 시험을 100% 쳤습니다 카톡에서도 쪽지 카톡으로 한다 카톡이란다 줌 수업에서도 쪽지 시험을 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put, put, cut, cut, hit, hit, read, read 기억하세요 알겠죠? read, read 안 돼 read, read 라고 발음을 해 얘는 알겠지? 미안해 put, put, cut, cut,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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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read 라고 발음을 합니다 put, 두다 cut, 자르다 hit, 치다 read, 읽다 현재형과 과거형이 다른 동사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did, did, do, did, eat, ate hear, heard, make, made, drink, drunk 아, drank 자, do, did 하다겠죠? eat, ate 먹다 hear, heard 듣다, make, made, 만들다 drink, drank, 마시다 have, had, had, loose, lost tell, told, take, took, meet, met 가지다 읽다 말하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있다 만나다 come, came sleep, slept swim, swam give, gave find, found 오다 자다 수영하다 주다 발견하다 go, went see, saw run, ran buy, bought teach, thought 가다 보다 달리다 사다 가르치다 다 표시하시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to read best seller 자 to read을 한다 미안해 테드는요 읽었습니다 뭘 best seller 지난주라고 하니까 과거형이니까 테드 read the best seller last wee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지난주에 best seller 라고 하면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보는데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읽었다 I slept 동사 표시 나는요 for 8 hour 여기서 for 한 뭐 뭐 동안이야 8시간 동안 어제 잠을 잤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last week last yesterday 전부 다 뭐야 과거를 나타내겠지 과거형 잘 썼네요 나는 어제 8시간 동안 잠을 잤다 he put his jacke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그의 재킷을 뒀다 라고 하면 되겠죠 두다 뒀다 이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뒤에 예술다 이런거 언급 없으면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we saw 우리는요 at the Jew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거 전부 다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고요 잘 체크하셔서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잘 체크를 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밑에 거 바로 들어갈게요 I go to bed rate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늦게 밤에 잠을 들었어 라고 하면 여기 늦게라고 매일 밤마다 라고 나왔지만 나는 매일 밤마다 늦게라고 하니까 지난 밤이 아니라 every night이 아니라 last night으로 바뀌었잖아 이거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went로 바꿨어야겠죠 알겠죠 여기는 every고 여기는 last 라는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they live in 제주 now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뒤에는 뭐야 last year이 되겠죠 그럼 지난 해가 되니까 라이브드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we drink tea every morn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일이라고 적어놨죠 매일 마신다 근데 이 오늘 아침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녁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drunk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바는요 매일매일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지난 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listened to it 라고 하면 되겠죠 he comes to my house on monday 월요일에 내 집으로 왔다 온다 라고 하니까 어제 라는 거니까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came 이 왔습니다 she cuts her finger on paper often 종종 paper 한다 쌤 근데 she가 나왔는데 컷을 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재형일 때 과거형일 때는 s나 es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을 종이에 베었다 언제 어제니까 컷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 컷은 과거형과 현재형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한 다음에 밑에 해석까지 적으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림을 보고 한번 보래요 i after movie 영화를 본 다음에니까 영화를 본 다음에 과거형을 무조건 쓰래 얘들아 이 과거형을 무조건 쓰라고 하면 과거형이 없을 경우에 과거로 말하는 예스테리 이런 게 없어도 과거형을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없는데 왜 써요 라고 묻지 마시고 영화를 본 이후에 나는 울었다 이 사람은 그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렸다 drop it 하면 되겠죠 pp 두 번 적어야 되고요 우리의 선생님은 거리에서 만났다 맷을 나오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옷장에 그의 옷을 두었다 라고 하니까 어디 써야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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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죠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보고요 얘 또한 해석을 적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거형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부정문과 의무문을 배워볼 거예요 어려운 것도 배웠으니까 다음에 배울 비동산 시울 겁니다 자 I didn't 나는 내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내가 가장 많이 묻는 말이지 너 숙제 어제 했니? 너 숙제 냈어? 아니요 나 아직 못했어요 라는 대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얘는 너무나도 쉬운 게 뭐냐면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그냥 쓴단 말이야 자 앞에 봐봐 우리 여기서는 주어에 따라서 두술래 더주술래를 계속 물어봤잖아 너무 쉬운 건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didn't 쓰면 돼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너무 쉽게 그냥 didn't만 쓰면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요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didn't 동사원형 did not 동사원형이라고 하는데 주어의 인칭과 관계없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didn't did not I did not have lunch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He did not take the train last night 지난 밤에 열차를 타지 않았다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둘 다 did not did not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Mike did not buy the book Mike는 책을 사지 않았다 They did not didn't know 줄여줄 수도 있겠죠 글을 알지 못한다 요것도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뜻도 다 적으셔야 되고요 밑에 거 일상 대화에서는 주로 줄임말을 쓴다 라고 하니까 We didn't enjoy the movie 우리는 영화를 즐기지 않는다 Nancy didn't order salad Nancy는 샐러드를 주문하지 않았다 They didn't watch the soccer game 그들은 축구 경기를 보지 않았다 요것도 옆에다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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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 들어갈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의무문이에요 얘도 동일하게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did를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게 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솔직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 아이들 알겠지? 이거는 그냥 did를 썼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 하나만 더 찍고 가자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여기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did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이렇게 쓰니까 예문 볼게요 did you lose? 너는 너의 엄브렐라를 잃어버렸니? 응 잃어버렸어? 아니 안 잃어버렸어 did they meet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그들을 만났었니? 응 만났어? 아니 안 만났어 did Brian bring the flower? Brian이 꽃을 가지고 갔었니? 응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오른쪽 did Sue use my computer? Sue가 내 컴퓨터를 사용했었니? 응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얘 또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문장 풀어볼게요 last week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겠죠? 지난주는 과거가 되겠죠? didn't 원형이 맞고요 di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과거가 나왔으면 여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샘 뒤에 샘 뒤에 his arm 그의 팔을 터미 부러뜨렸었니? 라고 묻는 거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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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동사, 원형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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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아주 잘 썼습니다. 자, leaves, s 쓰면 안 되겠죠. 다음, I don't이냐, didn't냐인데 now라고 했잖아, 얘들아. 지금 과거형 배웠던 거 무조건 다 과거하면 안 돼. 얘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on't를 하면 되고요. Paul은요, doesn't, didn't, last night이니까 과거를 나타내겠죠. didn't 쓰면 되겠습니다. Paul은 그의 머리를 지난 밤에 감지 않았다. 요거 또한 옆에 해석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I didn't sleep. 나는 잠을 자지 않아서 잘 잠을 못 잤어. 지난밤, 과거가 있죠. 자, 부정문으로 쓰고 줄였으래. 꼭 기억하세요. we didn't eat pizza, yesterday입니다. eat을 써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과거니까 과거겠죠, yesterday도. 수잔 didn't talk much this morning. 이번 아침에, 아침에라는 뜻은 오늘 아침이니까 지금은 낮을 거 아니야. 즉, 과거를 의미하겠죠. 이번 아침에 수잔은 많이 말을 하지 않았다. didn't 잘 썼고요. last Sunday, last라고 돼 있으니까 과거를 의미하겠죠. 이번 아침에 또 과거네요. 두 개 한 번에 들어갈게요. 그들은요, 테니스를 지난 일요일에 하지 않았다. didn't 쓰면 되고요. he didn't take a shower. 그는 샤워를 하지 않았어. 이번 아침에 쓰면 되고요. ben didn't come. ben은요, 뭐 하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어제 라는 말이니까 과거겠죠. 학교에 오지 않았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didn't read. 동사 표시하고요. 이번 아침이라고 하니까 과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고요. 이번 아침에 뉴스페이퍼 신문을 읽지 않았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 해석 적으셔야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did Amy go? 해야겠죠. yesterday, 어제 라는 과거입니다. Amy는요, 이 과거에 워터파크를 갔었니? 응, 그녀는 갔어. did you paint the world? 지난주라고 하는 과거겠죠. 지난주에 벽을 색칠했었니? 아니, 안 했어. did you ride? 너는 이 아침에 바이크를 탔었니? 라고 물었죠. 이번 아침 과거가 되겠죠. 자, did Mark? Mark가 라우드 뮤직, 지난 밤 과거겠죠. 지난 밤에 큰 음악을, 큰 소리의 음악을 들었니? 아니, 안 들었어. did the children, 아이들은 필드에서 뛰어놀았니? 응, 그들은 그랬어. 쌤, 여기는 어떻게 did를 쓴지 어떻게 알았나요? 대답이 did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현재형으로 질문을 하면 어머, 미안하다. 질문을 하면 현재형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면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얘 또한 해석을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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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